자 사전조사 작성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번 사전조사서 작성 당일 금지사항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절대적으로 준수하세요 자 이렇게 모였을 때 자 모자 벗으세요 한번 벗으세요 뭐 적성검사랑 같이 할 테니까 페이지 넘기지 마세요 하면 넘기지 마세요 할 때 뭐 하지 마세요 하면 하지 마세요 밴드의 응시청 분야 성별 수험번호 이름 바꿔주세요 오늘 아까 충남 갑자기 생뚱맞게 시험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밴드 명단을 뒤졌어요 그 안에서 충남청에 돼 있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찾았어요 긴급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아예 파일로 보내줬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요 충남청에서 또 또라지 탈지 몰랐다 그래서 특강 지금 했는데 오늘 나갈 자료니까 급한대로 읽어보세요 라고 다 보냈어요 그 사람들한테부터요 제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 붙여라 혹은 뭐 한 칸 한 칸 띄워줘라 남이라고 쓰고 남자라고 쓰지 말아라 뭐 다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그 명단에서 정렬이 한꺼번에 쫙 돼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조편성 할 때도 훨씬 용이하고 근데 이 중에 한 명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100번 200번을 채팅을 보내고 통화하고 해야 돼요 여기서도 무조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어디 간다 면접보러 대기실 기다리고 있다 뭐 하지 말아라 떠들지 마 그럼 입 닫고 있어요 움직이지 마 닫고 있어요 화장실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불량 두세줄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옆에 써놨죠 잤냐 생각이 없냐 주제 뭔지 모르겠냐 남들 다 쓸 때 뭐 했냐 문장 이해도 떨어지냐 원래 시키면 안 하냐 오만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량 두세줄 되는 건 아예 죽자는 거예요 물론 세줄 쓰고도 붙었던 사람은 있어요 대신 소명을 잘했지 제가 왜 그랬냐면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소명을 잘했어요 안 그러면 털립니다 털립니다 3번 치명적인 단점이나 하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세요 긁어붙으러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커버 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대마를 펴봤는데 어떻게 커버하려고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이런 거 제일 많은 건 친구 절친 다섯 명과 그 뭐예요 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빠져서 제가 탑으로 가기로 하고 어떻게 뭐 팀을 먹고 뭐 했는데 이 꼴통들은 아직도 못 벗어났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롤을 하지 않습니다 뿌듯한 것 같죠 나는 극복했으니까 아니야 게임 중독 이런 거 쓰면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비슷하게 본다 그래서 너는 또 빠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쓰지 마세요 제가 과연 뭐 과거에 이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서 이런 단점은 써도 되겠다 이런 건 되겠지만 도저히 이거 커버 불가능한 거 그런 거는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의 이러한 능력은 경찰 조직에 큰 도우미들이라 확신한다 이런 표현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은요 경찰 조직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 개별 면접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 다 되시는 분들이고요 그 중에 위원장이면 계급이 경정이에요 경정이면 각 경찰서에서 과장급입니다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경비과장 교통과장 그분들이 가시면 뭐 할까요 팀원들 불러놓고 회의하시는 분들이에요 야 보고해봐 주로 듣는 분들이라고요 그분들 앞에서 갑자기 우리 20세가 나가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사람을 많이 만나 봤는데 이런 조직은 이런 경험은 경찰 조직에 큰 도우미들이라 확신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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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게 표현하세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경찰 조직에 더 빨리 흡수되고자 혹은 더 잘 적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좋은 거지 자 이것까지는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자 오우 자 여러분들 경찰 학교에서 했을 거예요 직위분류자랑 계급제가 있죠 자 직위분류자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데에다 때려 집어든다고요 예를 들어 일반 사기업에서 자 이번에 삼성 상무 뽑습니다 능력이 있어야겠지 그런 사람을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 제가 과거 뭐 어디에서 어떤 근무를 했고 이러한 스펙이 있고 이러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삼성 들어간다면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자 계급제 우리 어떻게 들어갑니까 태반은 순경으로 들어가죠 경찰 간부부생 경이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변호사 로스쿨 특채 경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들어가는 구녕 있나 특채 뭐 중간중간 경장 뽑는 거 이런 거 비정기니까 이런 거 빼버리고요 결국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다 순경으로 밑바닥으로 들어갈 거예요 조직의 맨 막내로 들어간다고요 거기 들어가서 허접한 선배님들 저의 이러한 장점은 경찰 조직의 큰 보탬이 되려 확신합니다 이런 표현 딱히 좋지 않다 언제나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그런 능력을 살려서 조직에서 잘 활용해 보겠다 잘 활용해 보고자 노력하겠다 혹은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서 더 빨리 선배님들과 동화될 수 있도록 흡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목표 없이 허송하였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전에 다른 일도 하고 혹은 사기업도 다니시고 근데 그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지 근데 지금 또 경찰 면접 보니까 이건 달라요 옛날에는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대충대충 시간 보내고요 그랬는데 경찰 되고 나서는 경찰이 되겠다 마음 먹고 나서는요 진짜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제가 진짜 경찰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극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고등학생이라고 치고요 그냥 뭐 A가 있다고 치고 B가 있어요 A한테 물었습니다 자 둘 다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했다고 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자 A한테 물었어요 왜 경찰행정학과 진학했니 사실 수능 성적이 이렇게 딱 좋았던 것도 아니고 뭐 딱히 뭐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수능 봤더니 점수가 딱 여기 들어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연했습니다 이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라는 목표를 갖기 전에는 뭐 대단한 목표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는 뭐 시간도 뭐 그냥 대충 보내고 뭐 별다른 목표 의식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이라는 목표가 생긴 이후에는 뭔가 의지도 샘솟고 체력 증진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제가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맞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A가 자 B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동일인인데 자 어릴 적부터 저는 허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어디서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능하면 뭐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해보고자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뭐 경찰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지금 경찰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A와 B의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뭐냐면 나는 과거에는 대충 살았거든 근데 지금 경찰이 되기로 마음먹은 이후로는 열심히 살아 지금은 열심히 사는데 과거에는 대충 살았다고 자 근데 B는 난 언제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경찰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라도 B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스스로 저는 과거에는 목표가 없었어요 허성세월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5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표현하세요 판단의 주체는 말씀드렸다시피 개과장급이에요 생활안전과장 혹은 생활안전개장 질서개장 이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경찰 간부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평가할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경찰 해본 적 없죠? 실무 알아야 합니까? 말이 돼?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나사의 우주과학기술에 대해서 쓰라고 뭘 쓸 건데 뭐 쓰죠? 실무 해본 적 없잖아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확히 A와 같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혹은 명확히 B가 맞다면 B처럼 행동하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대신 알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정보를 조사했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 부분은 공부를 해가는 게 좋겠다 근데 전문적인 거 막 물어봤어 그럴 때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도 돼요 예를 들어 순찰차 안에 뭐뭐 들어있니? 그 칸막이 뭘로 구성되어 있니? 재질 뭐니? 어떻게 알아? 그거 아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아는 건 그 뒤에 타봤다는 거예요 피의자로 아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뭐 올 거예요 현직 경찰관들이 계급도 다양하게 올 겁니다 오면 평소에 궁금해 놨던 거 나는 현직 경찰관들한테 이런 거 물어봐야겠어 예를 들어 지구대 근무자한테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고 경찰서 근무자가 있으면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 써놓으세요 제가 와서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어디서 뭐 계급하는 뭐 경사 근무하는 뭐 경사 누굽니다 하고 뭐 경장 누굽니다 순경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생도 올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소방관도 불러줄게요 교대관도 불러줄 거고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 그때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질문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6번 이름풀이 명언풀이 사자성화 해설 하지 마세요 특히나 사전조사서 핵심 액기스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쓸데없는 거 쓰지 마세요 이따가 뭐 할 거니까 잠깐 넘어갈게요 7번 그리고 전 직장 등 험담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성향 표현에 불과합니다 자 이 중에 회사를 다니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회사를 다니다가 경찰 준비했다 이직하려고 하는 거죠 마찰적 실업이지 이직하려고 해 자 그때 왜 이직하려고 합니까 예 그 회사는요 그지 같더라고요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경찰 뽑아놓죠 그럼 뭐라고 해요 왜 경찰하다가 뭐 힘들어 예 경찰 적성에 맞지 않아 그지 같 맨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니까 자 전 직장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제가 과거 3년간 어떤 실험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다양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좋았는데 그보다도 더 좋은 경찰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서 더 큰 매력을 느껴서 경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만족하는 얘는 고구마지 얘는 고구마지 그래서 고구마가 경찰도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꺼떡하면 뭐 시키면 불만이지 불만투성 얘는 인삼이지 불량 인삼 왜 관두었어요 적성에 맞지 않아서요 표현을 바꾸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적성에 맞지 않아 자 이 단어를 쓰는 순간 바로 질문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 경찰 해보신 적 없죠 한 2년 5년 한 10년 그래 경찰 해봤는데 적성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때 때려칠 거지 아닙니다 그때는 때려쳤잖아 예 지금은 경찰이 큰 꿈 그때는 꿈 없었어 처음 들어갈 때 아 예 있긴 있었는데요 이렇게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적성에 맞지 않으라는 표현은 애시당초 쓰지 마세요 자 전여친도 까지 말고요 전남친도 까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전 회사에서도 많이 배웠어 근데 더 좋은 경찰을 알게 된 거지 더 좋은 경찰 전 직장이 꽂아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많이 배우고 좋았는데 경찰은 더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친구들 보면 성향이 드러나지 어떤 친구는 보면 계속 만나고 싶어 얘 보면 기분이 좋고 어 잘 있었어? 어 그래 반갑다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누가 만나기만 하면 뒷담화 까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활인 거지 영상이 봤니? 코 고쳤더라 맛박도 고쳤더라 야 궁뎅이도 고쳤어 씹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그 사람 성향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후자 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남 험담하고 그런 건 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사람은 그게 인성이에요 남 험담하고 있으면 데뷔 두세요 받아주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